오웅가 아이고 힘든데 뭐 와 오멤메 내 유혼해? 뭐야 오멤메 내 강아지 웬일이야? 어떻게 갑자기 오셔? 오메 생각도 안 했는데 몰랐어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야 우리 강아지 잘 왔어? 아이고 우리 새끼가 왔어 어이구 늦어서 왔는가 어허 참 반갑습니다 이거 봐봐요 뭔데? 이거 자린차에서 이거 가방 끌어볼까? 이거 책도 가려고 공부하려고? 네 잘 있었어 잘 있었지 밥 먹어야지 우리 유혼아 여기서도 공부하려고 왔구나 공부하려고? 어허 참 밥을 먹어요 엄마 그 딴 거야? 내 얼굴도 한 번 봐주지 아 질투하네요 살쪘어 유 선물하려고 유울만 치고 놔뒀어 진짜 삭삭해하네 유 밥 먹어요 오뎅 먹어 오뎅 지금 저희 집에서도 조금 그렇거든요 여기가 저도 유야 새우 새우 구워 먹자 유야 우리 옷 갈아입자 만세 어 대박 이리 와 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창피해 이리 와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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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유 이거 봐봐라 새우가 막 튀기잖아 아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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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유 콩밥 좋아해 안 좋아해? 좋아해 우와 콩 많이 넣으면 줘야 되겠네 유야 아빠는 콩밥 좋아해 안 좋아해? 안 좋아해 그래 콩 많이 넣는데? 아빠 준다고? 아 대신하는데 진짜 뭐 그렇게 안 좋아한 것도 많이 안 좋아하면 빼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안 좋아하잖아 그래 버려야 돼 그쵸 엄마 이거 맵겠다 반찬들이 햄 없어 햄? 아 햄은 자네가 먹지 뭐 애기가 흠이 먹어 아니 좋아해 유야 햄 먹을래? 어 아니 햄은 안 먹어야지 그렇지? 먹는 거 그래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없지 엄마 햄 없지? 적은 거 먹어 유야 요거 요 조그만 거 아 하위 얘기는 들은 척이 많았어 잘 먹잖아 이거 뭐 먹는 거예요 지금? 어머 마늘 먹어? 아 치워 별로 안 매워? 우리 유는 마늘도 잘 먹어 아주 그저 어렸을 때는 맨 마늘만 먹고 고추도 먹고 파 머리도 먹고 어머 어머 매워 안 매워? 조금 맵다 매워? 아 그... 안 매워 안 매워 우리 어머니 아주 마늘 좋아하니까 안 매워지 그치? 그치? 자 어묵 먹어 어묵 어 먹고 어묵하고 고기랑 먹어 어묵 못 먹을래 새우 새우 먹을 거야?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면 안 돼 밥 할 때 햄도 좀 있어 햄? 나 거북 안 먹어 나 거북 안 먹어 나 거북 안 먹어 식성이 완전 반대예요 먹어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그거 사는 거야 잘 먹어 천천히 좀 맛있어? 맛이 없어? 맛있어? 맛있어? 많이 먹으세요?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오늘 꿈을 잘 꾸었구나 우리 유를 만나고 수선 고정이세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머머머 잊어버렸네 뭐 조금 기다려 또 홍어 꺼내는 거 아니지? 비었어 조금 기다리세요 엄마 그냥 먹을게 빨리 와 가만히 있어 이게 애쓰게 끓여놨는데 우리 유도 좋아하고 자네도 좋아하고 뭘까? 뭐지? 유독 국에다 말하면 어? 아 아 뭐야? 아 선지 선지 사기가 오히려 애기 같은 데가 있거든 선지가 더 낫지 음식 교통에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자꾸 제가 진짜 잘 안 먹는 것들만 꺼내시는 것 같아요 표정 봐 이상한 사람이네 아 왜 짜증나 애쓰게 엄마가 끓여줬는데 유도 좋아하고 안 좋아해? 유야 유 어머 어머